지금부터 9월 9일 흉령의 수도 평양의 김일송광장에서 성대히 고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이른덜경축 열병식 및 평양식 군중시위를 녹화시량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김일송광장입니다.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강령한 기상이 차 넘치는 여기 김일송광장에서는 잠시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이른덜경축 열병식 및 평양식 군중시위가 성대히 고행되게 됩니다. 건국의 환희로운 하늘가에 남홍세 공화국길을 띄우던 역사의 그날로부터 70번째의 자랑찬 연류를 알아세긴 역사의 이 시각. 자유로운 인민의 나라의 주인들이 절세의 위인들께 삼가드리는 담없는 감사와 추건의 열파가 여기 김일송광장에 세차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그 이름도 빛나는 영광스러운 김일송 김종일 조선 위대한 김종훈 동지의 국가인 공화국 장군 이른덜. 지금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장군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송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 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주최조선의 새로운 강성본 영위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 최대의 용의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드리고 있습니다. 광장과 잇다운 대통노들에는 조선인민군 각 군정 병정 부대의 열병 종대들과 기계와 종대들이 정렬해 있으며 시안의 근로자들과 청렬학생들로 인산 이내를 이루고 있습니다. 초대석에는 공화국 장군 이른덜 경축대표들,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성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공로자들, 평양시안의 각계층 군중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외동포 축하단 대표단 성원들, 해외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대표가 초대됐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장군 이른덜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대표단 성원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단 성원들, 외국 손님들이 초대석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병정대 입장과 종합군학대 입장 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열병정대 입장 내식을 시작합니다. 열병정대 입장 내식을 시작합니다. 햄버전 입장 내식을 시작합니다. 일꾼대 입장 내식을 시작합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병장을 진뒤에 높이 모신 동화공 무력의 위상을 과시하며 열병종대들이 경축광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부족의 근육으로 인정반대의 번영을 굳건히 담보해가는 영적조선인민군. 위대한 조선 노동당의 명도 밑에 저국보이, 혁명보이, 인민보이의 전투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는 최종의 혁명강군의 이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며 열병대우들이 입장합니다. 우승으로 인정하기 위해 우승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정합군학대가 광장에 들어섭니다.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강철로 다져진 영광의 대우. 당과 혁명 저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직한 불폐의 대우가 지축을 울리며 경축광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빛나는 영적 조선인민군.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때로부터 장장 70성상 우리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인들을 진두에 모시고 찬란한 우리 국기에 자랑찬 위후만을 새겨왔으며, 오늘은 경야는 최고룡도자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 밑에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갖춘 군사 강국으로 진화하여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도루로 됐습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특수작전군 명예 위병대가 광장 중심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반제 군사전선과 국왕조국 권선의 최전방에서 사회주의와 현명을 보이게 하는 기수, 북측의 진지점이 되어온 조선인민군. 정령 빈터호에서 자력권군의 대업을 실현하고, 장기간이 걸치는 최악의 도전과 봉쇄 속에서 최강의 무력을 키워 군사 강국으로 그 이름 세상에 돌치기한 기적은 봉소거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것은 오직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강철일 용장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야는 최고 용도자동지께서만 이륙하실 수 있는 도국강경의 고대한 업적입니다. 자국과 인민의 기대에 언제나 백전백승으로 보답해온 조선인민군의 기세를 대충천한 열병대우들이 연이어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우들마다의 공화국의 힘, 공화국의 저놈이 빗발칩니다. 저렇듯 입풍당당하고 예력막강한 혁명군대, 인민의 군대를 가진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인민의 더 없는 자랑이며 크나큰 행운입니다. 혁혁한 위웅이 빗긴 군기들을 앞세우고 경축광장에 들어선 열병대우에 관중들은 뜨거운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혁혁한 위원장입니다. 혁혁한 위원장입니다. 조선 노동당 위원장이 쉬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비여랩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군대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관장에 도착하셨습니다 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군수동제 조선인민군 군정명예병대는 당신을 용접하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군정명예비병대를 사열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당과 정부 공대 간부들과 탈배동포 축하단 대표단단장들이 맞이했습니다 이 당과 국가 공대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관장 주석단에 나오셨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모시고 국무부 장군 이른돌스를 성대히 경축하게 된 끝없는 영광과 행복감으로 붙이는 폭풍같은 환호성이 경축의 축포성과 함께 매하리칩니다 김용남 동지, 최룡예동지,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공대의 간부들이 주석단과 특별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를돈소 중앙민공화국 전국국민대표대회 상무비원회 위원장 모하네도울드 아브델아지즈 모리따니 이슬람군아국 대통령 살바도르 안토니오 갈데스미에사 우바공화국 까디삼의 질일 부위원장경 내각 질일 부수상 신랄알신랄 아라타입봉당 지역읍의석 왈렌치나 이아노부나 바트비엔코 로시아연방 평위의 위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 대표단 단장들과 특사들 인사들이 주석단과 특글 속에 초대됐습니다 해외동포 축하단 F단 단장들이 특글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해외동포 축하단 해온동 đây 무창 Angeles 아멘 하악 조선인 people 종합군학대회 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장치의 섬상 종합군학으로 영광스런 행로를 걸어온 영쪽 조선인국의 자랑찬 업적이 X명군학의 성진을 실겨 당장에 배하를 칩니다 정의의 정리로 조국의 자유독립과 세계의 평화를 통일을 빈 수고하여 세계의 그 이름 빛나는 국립공화국의 군대의 영적조선입니다. 백전백승의 군사전략과 형적투쟁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통통히 갖추고 나라의 안전과 인민의 창조적 투쟁을 믿음직하게 보장해가는 최종의 혁명군대의 위용이 영력히 빛려 있습니다. 윌패의 조선노동당의 공룡의 물질을 입고 방광위원회를 무장으로 옹히하는 제일 결사대, 제일 근위대인 조선인민군. 영적조선인민군은 존업높은 우리 국가의 지위에 상응한 정치, 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다지면서 사회기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무력으로 굳건히 담보해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더운 피와 땀, 결사의 원신으로 당과 인민의 아픔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는 충직한 우리의 인민군. 우리 혁명의 연대기마다 인민과 혈윤으로 뭉쳐 조국 보이와 사비주의 건설의 전구들에서 국방력 강화와 고선만대 행복을 위한 귀중한 성과들을 개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창조해온 우리의 혁명군대. 공화국의 70년 역사와 더불어 우리 인민군대는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답게 상실한 복무와 혼신적 투쟁으로 저국과 인민을 포위하며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공화국의 만고의 용소사시에 대한 선스러운 추억과 나날이 강대지고 용성본융하는 우리의 국력에 대한 그나큰 자부가 넘쳐나는 부월의 경추방당에 종합군합계가 다채로운 대형 분할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화국의 경우는 대형 분할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화국의 참고 Wallachia 공화국의 공화국의 전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공화국의 신설주의 관계는 안으로 경ення와 개선합니다. 공화국의 질의 전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주치 조선의 위대한 승리와 보다 휘황찬란한 미래를 굳게 확신하는 천만 군민의 신념과 의지의 적도이냐. 경축광장에는 힘찬 군악이 더더위 올려보지고 있습니다. 빈전 백성의 강철의 용장을 잼두에 모신 건데 사상과 신념에서도 제일이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의 열도에서도 어쩌면 군대. 장장 70년승을 다져온 무독의 신문과 백성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대를 당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공부신 승리의 상상봉에 거연히 솟아 빛나는 인민이 주인된 주체의 내나라. 우리 공화국의 탄생 이른돌스를 상대히 경축하는 오늘의 이 연방. 이는 진정 공화국의 상권과 국가발전의 볼률의 대옥적을 쌓아오신 불세출의 애국자 민족의 오보이신 위대한 서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의 노고가 나온 빛나는 결실이며 경야는 철고령도자 동지께서 불면불위의 애국군신으로 펼쳐주신 민족사족 백성사입니다. 연병무대 연병무대 자렛! 자렛! 국기당자 오르도라! 총! 오르도라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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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장관 미른덜수를 축하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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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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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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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책동은 악랄하게 가병되고 있지만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창조대전으로 국력 강화와 후선만대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성과들을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공화국의 자주적 존엄과 융성번영은 무적의 군력에 의하여 국권이 담보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영도를 받으며 백성의 군사전략전술과 영적전투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갖춘 최종의 혁명강군으로 억세게 살아나 조국 보의, 혁명보의, 인민보의의 전투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 대한 외부 세계의 온갖 침략 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려는 우리 당의 결단과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공화국은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갖춘 군사강국으로 진화하였으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보루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장엄한 열병식과 군중시에는 김일성, 김종일주의 기치 높이 조선노동당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승리의 길로 노덗쳐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위상을 세계 앞에 뚜렷이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동화국의 종합적 국력과 지위가 비상이 높아지고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선 역사의 분수령에서 조선노동당은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였습니다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공화국의 정치 사상적 위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을 위한 경제 건설 대진군을 힘있게 다구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인민군 장병들은 일당백의 전투력을 더욱 튼튼히 갖추고 나라의 안전과 인민의 창조적 투쟁을 믿음직하게 보유하며 조국이 부르는 경제 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혁명군대의 기질과 본대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나라의 자주적 통일과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 건설을 위하여 적극 투쟁에 나아갈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자기 위협의 정당성에 대한 억센 신념을 간직한 우리 인민의 것입니다 모두가 경이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공화국의 끝없는 융성 번역을 위하여 사회주의 위협의 완성을 위하여 총매진해 나아갑시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사회주의 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경이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열병군의 차렷! 위대한 스스로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태양수상을 우러러 우러러 영도자로 총!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 조상인을 모신 대호가 열병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 조상기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청정치국 장용군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나아갑니다 동문년 민족사에 처음으로 진중한 인민의 국가를 세워주시어 우리들에게 자적인 삶을 안겨주시고 영원한 고금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권국 업적은 조국 총사의 길이 빛날 것입니다 위공화국의 영원한 광위연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 조상기를 정중히 모시고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국민무력성 장용군관들의 대호가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평생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해 지켜주시고 대범한 예주와 타고난 용도로 사회주의 조선을 일신 난결된 정치사상 강국 부족의 군사 강국으로 일도 지우신 위대한 장군님 뜻깊은 경축의 이 시각 전체 참가자들은 동화국의 장군자 건설자이시며 인류자재 위협 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삼가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양이라고 결단한 타조회 shaped 통, 시원, 열병부대 차렷, 열병행전, 정대자리로, 한표시병고리로, 조선인민 경영의 지휘관 정대는 직전에, 제1선 정대, 우롷, 돌원, 어깨, 통, 앞으로, 헛, 국민주주인민공화국 장군 이른돌경축 열병행진이 개시되었습니다. 지금 열병광장 문화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용도 밑에 한 세대의 도제국주의를 다신하고, 그리 공화국의 북한 번영과 세계의 자주화 위협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별멸의 위풀을 세운 도대들을 상징한 열병종대들이, 열병지휘관 김명남 육군상장을 태운 지휘차를 손들어 들어서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용도 밑에 아시아의 맹주라고 자처하던 강도 일대를 내려보시고, 저국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성취한 조선인민혁령군 지휘관 정대가 경지 높이 경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공화국 정규무력의 첫세대 골간들을 키워낸 중앙보안관국훈련소 정대가 나아갑니다. 해방된 조국의 민주기지 건설을 기듬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전투들에서 명성을 떨친 38경비대 정대.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현대 보이더의 빛나는 전통을 창조한, 근위서울 김책제 사보병사단 정대.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 아래 우리나라의 첫 땅크부대로 자라나 전하의 그날 원수들을 전역해 한 근위서울 려경수 제105땅크사단 정대. 단 4척의 오레정으로 움직이는 솜이라고 불리우던 적 중순양함을 바닷속에 쳐박아 세계의 전사의 빛나는 군사적 기적을 아로사긴 근위체 2오레정대의 정대. 하늘의 요새라고 떠버리던 공중 비적들을 주풍낙엽으로 만들어버린 근위체 56초격기의 연대정대가 힘차게 열렴광장을 지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도 제시하신 일당백구호를 높이 지켜들고 무적의 싸움꾼들로 자라난 대독산정대의 정대. 무장간첩선을 납부하여 우리 공화국의 전엄과 다주권을 침해하는 자들은 절대로 영소치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해군사령부 제1기지 정대. 기저국의 영공의 기어드로 공중 정탐행위를 감행하던 대형 간축 비행기를 단방에 격추한 용감 무쌍한 전투 비행사들의 미운을 떨치며 거무당당히 나아가는 열병정대. 지금 기세에 충전하여 판문점 경문의 정대가 나아갑니다. 조국의 소남해상을 지키고 있는 백발백증 병포수들의 대호 제4군단 아래 포병부대 열병대원들. 대기념이적 장교물진을 잃더시오는 투쟁에서 번복이를 창조하여 건설의 기준 부대 1차라는 끈이 부대로 자랑 높은 끈이 용웅 1료단 정대. 우리 당의 거창한 대자연계적 우상을 높이 받들고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심린 날바다를 가로막아 새로운 진군 속도 80년대 속도를 창조한 서희가문 건설부대 정대. 미래한 회장님의 송구한 국제주의적 의리를 받도록 중국 공부부의 방작전은 물론 중국의 전국 해방을 위한 여러 전투들에서 공감 무쌍한 조선인부대로 병성 떨치며 중국 협력 승리에 적극 기여한 해남도 전선부대 정대. 민남전쟁에 참가하여 서쪽 기술적 우세를 자랑하던 적의 공중 비적들을 무자비하게 탑색여 조선인민군의 번깨를 남김없이 보여준 공군 성대. 많은 무기의 전투 기술 기재들을 생산하여 우바인민에게 보내줌으로써 세계의 자주와 위협 시련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화국의 송구한 국제주의 정신을 보여준 군수고픔은 노동위급 총대가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열병광장으로 우리 시계의 공격과 방어 수단을 다 갖춘 부족 필승의 최종의 혁명당군으로 강화 발전된 조선인민군 군종종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손뒤에는 유창선 육군 소장이 이끄는 인민군대의 마다들군단 제1군단종대가 서 있습니다. 지난 조국기방전쟁에서 많은 교웅들을 배출했으며 절체비인들의 손길 아래 1단 배포를 제일 먼저 지켜둔 제2군단종대가 김광철 육군 소장의 인설하에 나갑니다. 경룡의 산악 오송산과 더불어 절체비인들의 거룩한 자옥이 수없이 아로석여진 영광의 부대에 인민군대의 중축군단으로 자라난 제5군단 정대 윤학선 육군 소장이 대오를 이끌고 있습니다. 서국의 바다를 지켜 중동의 항로에 영맹과 위훈을 사육해온 일당백 해병들이 발걸음 드높이 방당을 행진해갑니다. 리수경 해군 소장이 손뒤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중앙 출석리의 억샘 날개를 펼치고 새로운 하늘 신화를 창조할 맹세들 없이 한일남 항공군 소장의 인설하에 나아가는 영용한 전투비행사들입니다. 전략군 종대가 강철의 용작의 축복을 받으며 거무당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열병 광장으로는 그 어떤 전투 임무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된 특수작전군 종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고인선 육군 소장을 따라 나아가는 제11군단 종대 김석봉 육군 중장이 이끄는 대군 소격병 부대의 송대 완벽한 실전 능력과 자질을 갖춘 멸적의 기상이 행진 대호에 비켜 흐릅니다. 김석봉 육군 중장의 뒤를 따라 행진해가는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 부대의 송대입니다. 이 근혁 육군 소장의 인설하에 나아가는 제51군단 총대 수도 평양을 공성 철벽으로 치켜선 옥센 지상이 세차게 백박칩니다. 동화국의 수도 평양의 하늘에 결사옹위에 성세해 방탄병을 억측까지 쌓아올릴 대세에도 높이 존재하는 고사포병군단 총대 최승광 육군 대자가 선두에 서 있습니다. 선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현대전에서 모족의 영맹을 떨침할 대상 안고 광장을 누벼가는 제3군단 총대의 선두에 본기훈 육군 소장이 서 있습니다. 현명의 성산 백두산 기술에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준비해가는 제12군단 총대 윤득수 육군 소장이 대우를 이끌고 있습니다. 발걸음도 씩씩하게 열병광장으로 돌아서는 길기와 사단 총대들 최고사령부의 작전적 구상을 결사관초리 갈 맹세 등 없이 제425 기계와 호병사단 총대가 박정철 육군텔다를 따라 행진해갑니다. 한경림 육군 소장이 이끌는 제518 호병사단 총대 일당 백 허병들의 름름름름름름름름름름름름름름름름릘 그 어떤 현대작전과 전투도 농숙히 조직 지휘할 수 있는 무능한 군사지휘관들과 무읠클레이 분들의 기원에는 각급 군사학교 정대들이 광장에 들어섰습니다. 박문철 육군소장이 인솔하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종대 인민원제 정치일권 양성의 원종장인 김일성 정치대학종대가 차경길 육군종장을 선두로 너무 당당히 행진해가고 있습니다 김종일 군사위원관 정대가 남기우수 육군소장을 따라 행진해갑니다 이 당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로 튼튼히 보장한 일당백의 맹장들로 준비해갈 나쁜 맹세가 넘쳐납니다 우리 저국의 불폐에 국력을 억측하지 다주갈 박술용 인재, 실천용 인재들을 키워내는 국방종합대학종대가 신심들 없이 나아갑니다 차동일 육군총장이 선두에 서 있습니다 최대한 수정님들의 각별한 사랑 속에 유능한 해군 지휘관들을 수많이 기원해 물어서 해군 무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김종석 해군대학종대가 김종석 해군소장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최용호 항공군 상장이 이끄는 진책 항공군 대학종대 사회주의 전국의 명공을 믿음직하게 지키는 하늘의 불사조 하늘의 결사대로 준비해가는 강얀지상이 맥박칩니다 강강철 입군 중장을 손들어 나아가는 강건총업군관학교 정대 수많은 호랑이 지휘관들을 키워내어 조국 수호전의 리역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자랑찬 전통을 붙고 이어갈 여푼 교리가 충천합니다 이 당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말쓰단 전법에 능통한 유능한 싸움꾼들을 키워내는 최연기술군관학교 정대 너정삼 육군소장을 따라 행진해갑니다 저국의 푸른 하늘을 믿음직하게 지켜갈 지휘관들을 양성해내고 있는 김송국 고사법형 군관학교 정대 김종둑 육군소장을 손들어 나아갑니다 당일에 격리되어 전하의 친위중대가 창조한 소령결사옹위의 전통을 이어 김종은 결사옹위의 한계를 끝끝이 걸어갈 신념과 의지가 맥동치는 미월설 노예총합군관학교 정대 김석철 육군소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수령보이, 제도보이, 인민보이의 성스러운 사명을 안고 무쇠 방패, 붉은 맹수들로 준비해가는 김종의 인민보안대학 정대가 이영철 내무군 대자의 길을 따라 비통당당히 행진해갑니다 만경대 혈통, 백두산 혈통을 이어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개성자 인민군대의 핵심골간으로 준비해가는 혁명학원 정대들 만경대 혁명학원 정대를 오룡택 육군소장이 인솔하고 있습니다 원하들을 사랑의 한 틈이 않아 상다운 혁명가로 키워주시는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에 대한 마음없는 감사의 정의 리훈경 육군소장이 이끄는 강반석 혁명학원 정대에 넘쳐 흐릅니다 최학철 육군 대자를 선두로 행진해가는 남포 혁명학원 정대 상률들이 발휘한 고귀한 도쟁정신을 그대로 이어갈 충동의 맹세가 영암마냥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광장으로는 인민군대의 강력한 익직부대로 준비된 로농족이근 붉은 청년군이 대 정대줄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리당의 선민무장화 방침을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로농족이근 지휘관 정대 한 손에는 청을 다른 한 손에는 마취와 낫과 붓을 틀어지고 사위주의 강국건설과 저국보의 도전선에서 자기의 성스러운 임무를 활용해 수행하고 있는 로농족이근 정대 우리 여성들에게 나라의 한쪽 수레바퀴를 맡겨주고 떳떳하게 내세워주는 고마운 저국을 위하여 강높은 삶을 바쳐갈 고전 맹세가 열병대호에 영역히 비껴하랍니다 천하의 소년 빨치산의 전통을 이어 성둔고양과 사랑하는 교동을 굳건히 지켜갈 맹세의 높이 붉은 청년군이 대 정대가 열병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 상공에 저국의 한우를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우리의 비행기들이 70이라는 숫자 대형을 짓고 날고 있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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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우러러 영광의 경례를 삼가드리며 이성우 문대자가 탄 지휘차를 선두로 지휘와 종대들의 자음한 철의 흐름이 광장을 무벼갑니다. 최종의 흉령강군 오세 철갑길의 멸적의 동움이 지심을 울립니다. 공도자의 두리에 철토같이 뭉쳐 천인 미답의 혼란한 생론길을 헤치며 세상을 놀리우는 특대의 사변들을 논의어 안아오고 하나의 자주권과 상전권, 발전권을 탄탄히 담보하는 최강의 과다 방위력을 마련한 미인민과 인민군 장병들. 이 당을 결사옹이하는 성쇄 방패가 될 신념의 뇌성을 거치며 장갑차 종대들이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볼수록 무궁무진한 우리의 힘에 대한 자궁심으로 가슴 부풀기하고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백배해주는 저 장엄한 흐름. 관종들은 우리 서국을 무족의 성대로 패득칙하게 받도록 하는 혁명적 무장력에 대한 과한한 신뢰를 안고 열일한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침용택 극군 소장을 태운 지휘차를 선두로 우리의 일당백 고병 무력이 연이어 광장에 들어섭니다. 교체화 현기화를 완벽하게 실현한 동화국 수호의 믿음직한 대우로 강화 발전된 우리의 법 양 무력. 경축광당을 누비는 저 흐름은 차원 승리에 대한 추억만을 간직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당이 가리키는 한 방향으로만 정권을 내대고 곧바로 나아가는 청령적 강군 어떤 침략자도 단매 극파할 수 있는 보좍의 강군 인민의 행복의 장조다로 영광돌치려는 엄숙한 맹락이 빗겨있기에 영영한 흐름을 바라보는 인민의 마음은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한껏 충만되어 있습니다 조선인민의 설기와 억센 힘으로 펴려지고 우리 국가의 무진 막강한 매력을 세운 것으로 하여 무족의 용맹돌치며 세인의 경파를 받고 있는 세계와 종대의 장롬한 흐름 이 공화국의 영감 무쌍한 무쇠 철갑들이여 자국과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 주체 혁명력의 완성을 위하여 열두개 포신을 높이 지켜들고 질풍 모두 치라 원육성 원소장의 지휘차를 선들어 각종 부경의 방사포들이 방장에 들어섭니다 최형의 활용을 자랑하는 농포병들을 태운 방사포 총대들 그 불폐의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치며 9월의 열병광장에 대야되어 흐르는 진정한 도병 무력입니다 깊은 광장을 질주해가는 방사포들의 장엄한 흐름에서 우리민은 나날이 강대해지는 우리 공화국의 막강한 공력을 보고 있습니다 군족의 저놈은 천만군과도 바꿀 수 없기에 중국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사례주의 강국건설 위협을 성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륙한 군사적 담보를 마련해 주신 경리하는 최고령도자동지 빛깊은 광장을 질주해가는 청리의 목이 방사포들의 장쾌한 흐름을 바라볼수록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국가를 그 누구도 감히 덤볼 수도 범죽할 수도 없는 불폐의 힘을 지닌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참여시켜주신 경야는 최고령 노자 동지에 대한 정보의 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군항명 항공군 소장을 태운 지휘차를 선두로 우리 시기에 위륙한 로켓 종대들이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믿음직하게 지켜갈 철의 의지로 만장약된 길기와 종대들이 경축광장을 도도쳐갑니다. 우리의 전인민적인 창조대전을 힘있게 고무초동하는 우리의 혁명적 모장력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대한 자긍심을 폭돋아주는 부족의 태어 경찬동음에 서임이 섰고 우리가는 앞길에 승리와 영광의 만리길이 펼쳐진다는 생각으로 가슴 굴먹이게 하는 세계와 종대들의 장롬한 걸음입니다.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역사적인 여정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온 우리 공화국 진정 기세의 청출비인이신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었기에 최저선의 공력도 인민의 전염도 최상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주 필수의 형령강군의 미력을 만천하여 과시한 공화국 장군 면걸경측 열병식을 고렁찬 형령군학으로 장식하며 행진군학대가 광장을 무벼갑니다. 세계적인 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군대는 평화 수호의 억센 기득이며 사회주의 최우승인을 향한 우리 인민의 대진군을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조크대입니다. 지금 우리의 비행기들이 광장 상공에 삼색연물을 뿌리며 날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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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조선 민주주의민공화국 장범 문돌경축 일병식에 이어 동양식 공중시위가 시작됐습니다. 70년 전 구월의 하늘가에 새조선의 탄생을 알리며 천국 높이 나붙이던 우리의 국기 최조선의 전음과 영예, 상미와 영광의 상징으로 실심성상 심차게 휘날려온 우리의 남홍색 공화국기를 형상한 시리대호가 조국 찬가의 성률 속에 경축의 광장을 누려갑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실성공지 관세! 진할 줄 모르는 신과 용기를 안겨주는 성스러운 국기를 시리차게 휘날리며 군대와 연대를 이어 자랑찬 승리의 한길만을 이어 온 국민의 끝없는 공지와 환이 저 깊어게 어려이까니 신정은 우리의 성색기의 귀중함을 새길수록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품이야말로 대대선선 안겨탈 장전 삶의 품, 진정한 조국의 품임을 신장으로 절감하는 우리 인민입니다. 국사의 구월과 더불어 창동에는 빛국기의 무궁토록 나붙이고 이 땅에선 국민의 모든 꿈 이루어질 것입니다. 건강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장군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진일송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 다말대올이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주체의 광이로운 빛발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군족 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 세워주시고 세계주의 위협을 성미로 이끄시어 구선 마안대의 탄탄한 고대를 마련해 주시었습니다. 구월의 뜻깊은 광장에서 우리 인민은 주체적인 국가건설 사상과 도창한 혁명 실천도 공화국의 장관 역사를 정리와 영광으로 순화하신 공화국의 영원한 추석이신 위대한 수령 진일송 동지와 공화국의 영원한 광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 무궁한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전웅도 강성보영도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공화국의 70년 역사에 응축되어 있는 소려진리입니다. 체대의 영광을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혼이 우려있는 내 저국 인민의 꿈과 리상에 꽂혀나는 내 나라를 불폐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빌리어 나가시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우르르 터치는 옥나라 인민의 무한한 격정의 분축입니다. 승리와 영광의 70년을 경축하는 광장에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국장을 옹위한 시위대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해방 후 세조국 건설의 나날 우리 공화국의 국장에는 노동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동맹에 기초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단결과 함께 우리나라의 발전 전망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조선의 녹, 주치의 사상과 정신이 맥박치는 우리 국가의 국장을 단생시켜주신 오보이 소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열광의 환호성에 담아 전하며 각기충 군중들이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공화국이 창건자의 힘이여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에 대신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밤없는 경무의 대화가 뜨겁게 구비치는 경축광장 위대한 소령님께서 참다운 인민의 공화국을 창본하심으로써 우리나라는 식민지 약소국의 소름에 영원한 정지부를 쫓고 완전한 자조독립 국가로 세계무대에 뚝뚝이 나설 수 있게 됐으며 그때부터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유력한 정치적 무기를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공생불멸의 지체의 사상에 기치 높이 우리 공화국을 창본하시어 우리 인민에게 참다운 삶을 안겨주고 영원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소령님 국민공화국의 창본이 온 세상에 선포되던 역사의 그날 흔적 재생의 은인 전국의 어보이신 우리 소령님으로 붙여올린 그날의 감격과 환희의 미아리가 운대와 운대를 넘어 뜻깊은 운래로 이어졌는다. 영창 만세의 환호성이 경축광장 상공에 끝없이 미아리쳐 갑니다. 공기장 직장 경남 간대의 공중하군 하구의 동성의 공중하군 경남 간대의 tags 달하는 여행이 공동하는 이제 조사의 공주가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공쪽에는 현장들을 가슴에 달고 경축광장의 공지 높이에 들어서는 시대의 선구자들. 세월은 멀리 흘러가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용도를 얻지받들어 중조선, 천리마, 조선의 위험을 떨쳐가던 그때처럼 오늘도 강높은 삶을 보내고 있는 위원자들입니다. 청세대들의 녹슬을 이어 이 땅 위에 쓰레기가 불호하는 세주의 강국을 반드시 안아오고 해야만 불타는 맹세를 청정의 환호성에 담으며 공중들은 연이어 광장에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장의 공중들은 검토구에서 자주 자립자유의 센 나래를 펼친 국민의 나라 우리 공화국 자주 자립자유의 이 뜻깊은 구름에 역사의 공통 속에서 현채의 단선도 모르고 주체의 한계를 따라 성리만을 아로새겨온 미 공화국의 변나는 70종상이 그대로 버려 있습니다. 실기적인 낙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 위에 중대한 세지 성세를 일도 세우고 한국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우리 공화국.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주자립사위의 혁명 노선을 꼭 철저히 구현해 나감으로써 주체혁명협의 최후 승리를 반드시 앞당겨오고야 말 것입니다. 위대한 경고자 김종일의 공진 사랑하는 저국의 구강보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12월까지 멈춤을 몰랐던 위대한 장군님의 강린분끼리 우려와 눈물 짓는 우리 인민 찾으신 초서와 고장들을 합치면 이 나라의 지도가 되고 안겨주신 믿음 베푸신 사랑 다 없으면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룰 것이니 정령 위대한 장군님의 발걸음 따라 저국의 시간이 흘렀고 승리의 대통로가 열렸으며 그의 천만 모보에 자욱자욱 후에 인민의 행복 꽃 피어났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부진마땅한 국력을 지닌 불폐의 강국이며 우리의 1심 단결은 국력 중의 제일 국력입니다. 큰 국어도 지어낼 수도 현내낼 수도 없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의 1심 단결은 영도자와 인민이 하나의 사상과 뜻, 혈연의 정거의로 맺어진 가장 공고하고 위대한 단결입니다. 영도자와 인민의 헌연일체의 모습에 우리 저국의 높은 존엄과 영예가 있으며 찬란한 미래가 있거니 진정 우리 저국은 수령, 방패 중의 하나로 뭉친 1심 단결된 정치 사상강국입니다. 지금 군인 가족들의 태우가 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나 깨나 뵙고 싶던 경미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우러르며 군인 가족들이 무한한 격정에 넘쳐 목청권 만세 환호를 붙여올립니다. 경미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따뜻한 축복을 받으며 우리 혁명을 사수로 나가는 믿음직한 혁명의 부사수, 혁명의 영원한 작식대원들이 경축광장을 굽이치어 갑니다. 경지 강국 건설이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분들의 업적도 빛내이며 내 저국을 천하제일 강국으로 일도 세울 내국의 일념이 넘쳐나는 강장으로 농업불러자들이 흥겨운 농악물을 펼치며 들어서고 있습니다. 개를 들썩이며 들어서는 12대호에 땅과 함께 전해지는 이 공화국의 역사가 안겨옵니다. 11성 장군님께서 주신 땅을 품여받고 인주조선의 새해 범해 정명 씨앗을 뿌려가던 외국 농민들의 모습이 부겨있는 농업불러자들의 되어옵니다. 사회주의 소전의 제1제대의 제1손 참호를 지켜가며 자기 선도 강국의 씨앗을 물고 제 힘으로 천조의 열매를 초롱지어가는 농업불러자들의 기쁨이 경쾌한 춤깔하게 실려 버리고 있습니다. 새해 범해전 네네. We'll China. We'll China. We'll China. We'll China. We'll China. We'll China. 국민을 풍호하나 한국의 성상봉에 높이 뚜받들어올린 우리의 사회주의. 대선수령님들이 명원을 껍질어 이 땅 거리나 한국의 요란들과 희한한 공룡의 제구들을 안겨주는 우리의 사례주의 제도가 너무도 고마워. 경축의 환희 속에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 저렇듯 뜨겁고 열렬한 곳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주인으로 내세우고 모든 곳이 국민을 위해 멸사 복무하는 위대한 강이 이끄는 사회주의의 나라는 참정 국민이 안겨 살 영원한 삶의 요람이어서 국민은 옥청껏 미칩니다 사회주의 만세 조선 노동당 만세 이 저국은 인민중시, 인민정중, 인민사랑에 선고한 기념과 정치가 실천적으로 구현된 진정한 인민의 국가입니다 기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국민을 정의 받들어 국민이 바란다면 전후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주어야 한다는 우리 원수님의 한없이 고마운 사랑의 품이 있어 국민의 군과 리상은 풍부심 현실로 못편하고 있습니다 지금 뜻깊은 경축방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의 상징인 사회주의 복원 제도를 도피내어갈 열이 두 높이 복원 일꾼들의 대열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장장 수십 년 세월 인민의 교틀 한시도 떠나지 않고 인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주는 고마운 사회주의 복원 제도의 혜택 속에 사는 것은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 아래 우리 인민만이 받아 안고 있는 최고의 행복 최대의 특전입니다 사회주의 복원 제도의 혜택 속에 무병장수를 노래하며 세세여 년 행복을 노력할 내 자극에 대한 찬가이런가 우롱찬 만세의 함성 끝없이 끝없이 울려포지입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소년단원들이 관중들의 열렬한 축복 속에 경축방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날의 강성조선의 모습은 소년단원들의 성적 중에 먼저 그려지게 된다고 하신 경려는 문수림의 말씀을 깊이 새겨 안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운 자랑을 오춤꽃으로 그려놓으며 씩씩하게 행진하는 소년단원들입니다 뜻깊은 경축방장에 서게 된 끝없는 감격과 환희를 담아 경려는 문수님을 우러러 자기들의 행복한 모습을 한껏 펼쳐 보이는 우리의 소년단원들 경려는 문수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 강성조선의 훌륭한 욕궁으로 준비해가는 새 세대들에게 보내는 뜨거운 축복이 온 광장에 찬엄칩니다 전원옥 높은 우리 저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천명이 불러만 보아도 위대한 사회주 조선의 국민된 무한한 공지와 자두로 가슴 부풀어 오릅니다 위대한 김일성 김종일 저국을 강대하고 존엄 높은 사회주의 국가로 빛내주시고 주최 조선의 새로운 방송 본연기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경정운동지에 국민이 돌리는 최대의 용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가 경축광장의 교정에 대하되어 부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70년이었습니다 그것은 천리마로부터 말리마이로 비약하며 만만년의 세계적을 창조하고 국민의 무릎도 운영할 삶의 도전을 지켜오고 바꾸어온 승스러운 행로였습니다 그 위대한 묘사의 용마루에서 승리자들의 천만 되어오는 소리높이 외칩니다 억센 힘 무궁하라 강대한 이조선 불폐의 강국이여 앞으로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의 4월 전원회의 결정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앉고 말리마 속도로 제풍치원에 달리는 주최조선의 전진의 기상을 과시하며 영적 김일성 김종인 노동계급의 대우가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일 넘친 시위대 여행은 강철 증산으로 저국을 받들어가는 영예공들 대규념비적 창조물을 일도 세우는 건설자들 중마천유로 저국과 인인의 사랑을 받는 방지껌천유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황금산 황금볼 황금해를 우리 국가의 3대 전략자산으로 내세운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도록 경제건설 대춘군에서 창조적 지휘와 힘을 남김없이 발휘해갈 혁명적 열정이 시위대 후에 넘쳐 납니다 경축의 광장에 구렁찬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청년들의 대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력갱생 이 구름에 성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공화국의 70년이 어려 있고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 조선의 백승의 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국가경제발전 5기능 전략목표를 정용하기 위한 증산폭력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치피어올리며 피약하는 사회주의 조선의 기상이 청년들의 씩씩한 대우에 넘쳐납니다 자력갱생 대진군에로 온 나라를 부르는 힘찬 북소리가 광장을 진감합니다 아 반중 의상 승량 상당 정상 주의 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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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도착 승량 승량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과학교육의 최전성기로 빛내가고 있는 우리의 과학자, 교육자들의 대여가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우러러 극정을 거치며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과학기술강국 더위기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는 데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그런 맹세를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 삼가 아래이며 시위되어가 경축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국의 용예를 금메달로 끌쳐가는 우리의 체육인들입니다. 우승의 시상대에서 내국가의 성렬과 함께 쥐날리는 아몽색 동화국 깃발을 우러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우리의 체육인들. 장애들의 재능을 찾아 분두려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고마운 저국을 금메달로 더욱 빛내어갈 불타는 맹세가 좋은 광장에 넘쳐납니다. 장애들의 시장에 ...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공화국의 70년 역사에는 당과 수령의 부름달아 피끓는 청춘도 아름다운 희망도 다 바치고 저국을 억척같이 받들어온 우리의 청년들의 영적의 훈이 자랑스럽게 선호하여 있습니다.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만 매달릴 슬기롭고 영영한 이 나라 청춘들의 기상이 웅창 함성되어 메아리킵니다. 전투장마다 전투장마다에서 힘있는 경제 선동을 펼치며 말리마 속도 창조대전을 힘있게 거무추동하던 우리의 믿어온 여성들이 붉은 길을 폴폴 휘날리며 구월의 대측전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켜던 붉은 길 속에는 승리만을 떨쳐온 공화국의 성스러운 역사가 오려있고 좌우 승리를 향해 폭풍 치워 내달리는 영적 인민의 기상이 비껴 있습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장마다에 조화받고 이 식사회주의의 한계를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주체도선의 거세찬 진분을 가로막을 심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심장마다 경위하는 최고의 용도자 동지에 한없이 숭고한 민족의와 대회같은 보량, 기범한 결단과 명활한 질약에 의하여 천반도는 민족자주와 통일, 성나와 본용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대한 수령님들의 결승의 염원이고 유원인 조국통일을 조이 이룩하실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자주통일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우리의 경정은 동지. 통출한 정치실력과 적극적인 대회활동으로 세계정치를 추구해 나가시는 최세의 정치고장, 절세의 휘인에 대한 감없는 청송의 열기가 정축광장에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정치실력이 정치실력과 적극적인 대회환로 우리가 무릎으로 나가세요. 동일한 prés에 어느라고 바꾸고 있고,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받들어올리고 그 인민을 이끌어 기적과 승리를 떨치고 온 공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화국 창건 이런 걸 쓸 성대에 경축하는 이 나라의 천만 아들 딸들은 최조선의 새로운 공성본용기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상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축광장에 미알이 치는 국민의 환희 진정 이가산 존엄 높고 위대한 세주의 우리 국가에 대한 피보다 진안정 일률한 사랑의 방출입니다. 백전백승 초천노동당의 힘으로 따라 세주의 강국의 육마루를 향하여 질풍노도치는 위대한 인민의 강룡한 기상돌치며 일심반결의 대화가 끝없이 흐릅니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노동당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공광스러운 인민의 공화국으로 동원히 빛을 뿌릴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불별의 혁명소음과 김성훈 장군 찬가의 선열이 찬순하게 미아디치는 속에 종합군학대의 내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대한 조선의 기상, 높이는 조선의 심장이시며 눈부신 세기의 태양, 찬란한 승리의 기치이신 중이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용도 따라 전체 인민들과 인맹군 장경들은 제조선의 무진 막강한 국력을 더욱 억축같이 다져나갈 것이며 이 땅 위에 세기가 우르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리상사위를 반드시 일을 또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공광스러운 우리 자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여 의궁토록 번영하라 공광스러운 우리 자국 조선의 기상, 높이는 조선의 기상, 높이는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종훈 동진을 높이 모셔 공화국 창원 이른덜슬 성대에 영축한 그나큰 환희와 격전이 우롱찬 환호성되어 온 광장을 진감하고 있습니다. 이대한 수경님들께서 몰려주신 에디의 애국유산은 세주의 내 조국을 에디의 중심에 높이 부어리시오 부흥권잉할 최체조선의 창창한 앞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김종훈 동진 조선 반도의 영원한 평화와 안정, 정의로운 세세계 변소를 위하여 탁출한 공족을 쌓아올리신 천하제일비인을 우러로 최대의 영광과 땅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적중을 터치는 참가자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위대한 소령의 탁월한 사상과 영도가 있고 어도로 솟구치는 인민의 단결된 힘이 있으며 자력으로 다져온 만복의 도대가 있어 우리 국가의 전원 빛나고 더욱더 융성본용할 강국의 내일이 있다는 설의 진리를 다시금 사교하는 천만 군민의 격정이 우롱찬 권우성되어 끝없이 메아리칩니다 청년 경축왕당을 진감하는 열광의 환호성은 순관 애국의 민으로 인민의 행복과 저국의 보강본용을 앞당겨오시는 철새 애국자 만부의 영웅 깨뜨리는 천만 군민의 탐없는 근무와 진성의 군철입니다 위대한 소령님들의 사상과 비협, 소령님들의 요원을 끌어 나가는 길에 대나라 내조국의 보강본용에 있음을 천만 군민의 심장마다에 벅척의 심겸으로 새겨주신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정종운동 측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영실공의, 위대한 수령 철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국가로 강화 발전시키는 것을 강북 건설의 강건 원촌으로 내세우시고 빛나게 실현하시오 전체조선의 무궁원형을 위한 흥년기투를 발인하시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와 함께라면 주품도 실현도 영광이라는 고렬한 인생관 위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리는 충동의 일평단심이 영영한 대아되어 설렙니다 um 2 1 경량은 최고 용도자 동지와 사상도 뜻도 발걸음도 같이 하며 더 밝은 내일을 향해 심창에 나아갈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철속의 의지가 차렴치는 경축의 광장 위대한 승리의 상징이신 경량은 최고 용도자 동지를 우러리며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주체 조선의 최후 승리를 그때 확신합니다 경량은 최고 용도자 경종운동 측에서 이끄시는 최초의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머지않아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하제일 강국으로 천연히 빛을 부릴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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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영원한 태양의 전함으로 빛나는 강대하고 전업 높은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된 자부심과 애국 충정의 마음을 안고 경야는 절고리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둘이 더욱 굳게 뭉쳐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협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미대한 김일성 김종일주의 만세! 사회주의 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백전백성의 기칠신 경야는 절고리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더욱 조선민주조의 인민공화국 만세!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